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선물이요 네 이게 선물이에요 감사합니다 저희보다 높은 육회가 나오시면 선물을 드릴게요 도전 패스트리 오시죠 일부러 저 선물 챙겨가라고 근데 만약에 지면 보여지긴 해요? 조금씩 보여줘요 너무 열정이 넘쳤네요 열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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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 쿠키 어머 베스트 리언어 커플 넘었죠 안녕하세요 바리스타 베입니다 이 코스터 위에 첫 짬을 올리기만 하면 건강한 하루를 즐길 수 있답니다 신축년 당신을 응원하며 사사사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하하 하하하 아 이렇게 아이스트리 하트 스테파니리 저도 사랑합니다 곧 설날이 다가오는데 저는 아마 가족들과는 모일 수 있을지는 그때 가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마음만으로만으로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그때 너무 이렇게 행복한 순간들과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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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